원형 비행기 종이접기 원형 비행기 종이접기입니다 기존 방식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아이들도 잘 하지 못하고 약간 변형을 했어요 이렇게 일반 종이비행기처럼 아랫부분을 잡아서 던질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바람을 타고 나으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이비행기처럼 이렇게 날아가다가 곤두박질해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적어요 바람 타고 이렇게 잘 날아가요 되게 좋아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에요 환경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면제를 오늘부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공책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 주시면 돼요 이 꼭지 부분에 맞춰서 접으시고 반대편도 이렇게 그 다음에 꾹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이렇게 종이 결 부분 이렇게 접히는 부분 이 부분을 잘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비행기가 더 잘 날아가요 그 다음에 조금만 한번 접어 주시고요 다시 또 꾹꾹 눌러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더 총 두번을 접어 주는 거예요 한번 더 자 이 상태에서 절반 종이접기 잘 맞추셔야지 중심이 잘 잡혀서 멀리 날아갑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꾹꾹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날비를 접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절반 정도 한 1.5에서 2cm 정도 접어 주시면 돼요 대략 이런 모양이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 준 거예요 종이를 또 뒤집어 주시고 아랫부분에 맞춰서 접어 주세요 접으신 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꾹꾹꾹 눌러 줘야 됩니다 어우 힘드네요 생각보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날개 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이 부분 이렇게 하면 편하실까요 여기 꼭지점 모서리 부분 이렇게 마주치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풀로 이 부분을 양쪽으로 고정해 주시면 좋은데 저는 풀보단 테이프를 선호합니다 이유는 뒤로 가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고정했어요 풀로 하면 잘 떨어져요 이제 날개 모양을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 주세요 마시고 이 부분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 날개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여기 부분에 뭐 그림 같은 걸 그려 주셔도 됩니다 음 아이고 저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뭐 이렇게 색칠 공부해도 되는 겁니다 이곳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눌러 주시고 이 상태 이대로 이제 던지시면 돼요 진짜 잘 날아가요 제가 추천하는 종이비행기 중에 하나고 이게 뭐 초등학생이나 뭐 이제 다섯살 정도 된 아이들도 쉽게 완성할 수 있고 엄마 아빠도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.